XSFM입니다. I, D, W, K 2020년 추석 다음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청취자 여러분 좋은 주말입니다. 날씨가 좋은 한강변에서 인사드립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384요 토요일 순서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앞에 6으로 시작하는 6, 7, 8로 시작하는 사람들 이게 또 우리 세대는 남녀 7세 부동석이 좀 남아있던 세대라 남성의 주로 집중되어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건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상당수가 명절은 오락실로 직결해서 추억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명절엔 딴 거 하느라 명절 얘기 못하니까 명절 다음 주에 명절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죠. 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오면 빅크림 프리미엄 헤어케어 독일산 맥주요모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요모 비오틴 액세스몰 음향기기 섹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헤드폰 스피커 소니 몬스터 와이어리스 조인 더 프리듬 액세스몰 아르바이트 JJBL 스피커 차이저 미팅 고 클라리티 HDBT 헤드폰 헤드폰 소니 몬스터 JBL 미트 스피커 조인 더 프리듬 액세스몰 자 음향기기 광고가 간만에 자브라의 무선 충전 모델 풀 와이어리스 이어폰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어폰도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에어팟도 무선 충전 버전이 있습니다. 아 2는 그렇구나. 네 무선 충전 버전과 유선 충전 버전이 따로 있죠. 전 옛날 거 써가지고 몰랐어요. 5.5g의 가벼운 무게 겁나 가볍습니다. 최대 21.9mm의 컴팩트한 디자인 겁나 작습니다. 요즘 핫한 브랜드인 자브라의 TWS 제품 75T 풀바디 무선 시스템 제품입니다. 듣는 것만 무선이 아니고 충전도 무선입니다. 선 없는 세상을 위한 작은 움직임이 되죠. 이 무선 충전이 저는 유선 충전 에어팟을 5만원 싸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좀 절실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핸드폰도 무선 충전기에 그냥 던져놓고 나서 이어폰 무선 충전기 찾아가지고 꽂는 게 이게 노동이더라고요. 그냥 던져 올려놓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무선 충전기 옆에 다양한 것들을 충전하잖아요. 예를 들면 강아지 산책용 랜턴도 충전해야 되고 전자담배도 충전해야 되고 충전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이 줄줄줄 책상에 붙어 있어요. 온실 속에 화초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냥 옛날 방식에 대해서 아무 불만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닌 저 같은 사람은 충전할 게 휴대폰하고 이어폰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유일하게 유선 충전으로 남은 잔재가 이어폰이라는 게 거슬리는 거죠. 그렇군요. 이것도 무선이면 다 그냥 던져놓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냥 기존에 있던 줄을 안 없애고 그냥 이어폰 충전으로 써야지 이어폰에는 만족하고 있었는데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많죠. 그렇습니다. 이 물건 알아보십시오. 있음은 상당히 생각보다 편합니다. 기존 모델처럼 액티브 버전도 있고요.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IP57 등급으로 설계, 강력한 방진, 방수 기능을 지원합니다. 방수 잘 됩니다. 현재 300개 한정으로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브라 75T에다가 슈피겐 고속 무선 충전기 끼워드려야죠. 그리고 지니뮤직 12개월 이용권 쓸 것 같지는 않지만 지니뮤직 있으면 좋죠. 그래요? 그럼요. 그냥 12개월 동안 내가 쓰는 다른 거 끊고 이거 쓰면 되죠. 그렇군요. 그리고 전용 케이스로 구성된 리미티드 에디션도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구성으로 구미를 당길만 하고요. 가격은 정말 적절합니다. 통화 기능에 중점을 둔 토크 시리즈도 관심 있게 보시고 디어쿠스틱사의 블루프트 스피커인 알토. 언제 적 제품인지 구분 안 가는 레트로 감성 포터블 CDP WB22도 있습니다. 액세스몰 음향기기 섹션에서 액세스몰에서 음향기기를 마련하십시오. 언제나 정품이에요. 그렇습니다. CDP? CDP 있습니다. 저희. 와우. 옛날 레트로한 느낌의 그 CDP 있습니다. 저는 테이프가 들어가는 카세트 겸 라디오도 있어요. 2015년에 나온. 근데 110V라. 짱박혀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220V, EU식 220V 말고 국내식 220V 제품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레트로 오디오 컴포넌트들은 보통 막 블루투스 5.0이 붙어있는 꾀재재한 외모. 매력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토 CDP 같은. 근데 알토는 하나도 안 꾀재재해요. 저기 모던하게 아이보리에 우드로 탁 돼있어가지고 블루투스 당연히 잡고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 스타일은 다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되어있어가지고. 황학동 도깨비 시장 가면 널려있네요. 그건 이제 WB22라고. 황학동보다는 조금 세련된 디자인인데. 제가 너무 세련됐어요. 네. 세련됐어요. 거기에 CDP에 우리 옛날에 왜 들고 다니던 그... 이거? 카세트. 본박스? 그거보다는 좀 작고 컴팩트합니다. 컴팩트합니다. 그런 디자인으로 4만 8천 원으로 저렴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액세스몰에서 한번 보시고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스타일에 맞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 양서를 만나는 시간 파케문학관 가을의 파케문학관입니다. 문학인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경영기입니다. 되게 금방 온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사실 오늘 이야기가 오락실 이야기군요. 네. 파케문학관의 제 서러움이 오늘 좀 풀리겠군요. 제가 따로 준비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세민이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저하고 문학인하고 소화제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세민이 어차피 이번에도 모를 텐데? 아니군. 오락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처음이네요. 그러네요. 우리가 오락실 얘기를 지나가면서 잠깐 했던 거는 예전에 현질 얘기를 할 때 그렇죠. 처음에 인서트 코인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그다음부터 했던 게임 얘기들이 전부 PC, 콘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윤세민 에디터 피드백을 보면 항상 아 그래요? 아 진짜요? 그렇죠. 이게 늘 다였어요. 가끔 몰래 졸아요. 네. 가끔 보면 아케이드 얘기가 나오고 예전에 우리 캐딜랑 얘기 잠깐 하고 이럴 때 보면 후랴 후랴! 그러니까 반짝반짝 하는 지섬이 있는 거야 이게 그 캐딜랑의 캐릭터를 지칭하는 이름은 참 되게 캐딜랑 앤 다이노소스 농협 아저씨 그렇죠. 농협 아저씨 상향식 종스크롤 비행게임 같은 경우에는 철학의 세계예요. 나중에는 꽃밭 그림 사이에 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내가 총알인지 총알이 난지 모르겠는 무화지경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케이드에서의 경험은 소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캐주얼하고 광범위해요. 우리가 그동안 콘솔대작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정반대죠.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기억날 것들이 많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저는 그래서 옛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옛날 얘기를 하잖아요. 만화 얘기 가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슬램덩크 같은 경우에 명대사 하면 뭐가 주로 떠오르세요? 왼손은 거들뿐. 그렇죠. 저는 저한테 물어보라고 하면 저는 그게 제일 생각납니다. 감독님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전 지금입니다. 네. 전 지금입니다. 그게 저는 참 기억이 나고 제 주변에서 이제 그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포기하면 편해. 포기하면 편해가 아닙니다. 그럼요. 그건 밈으로 바뀐 거고 포기하면 그 순간이 경기 끝이야. 그리고 안 감독님 얼굴 보면 왠지 포기하면 편해 이렇게 말한 말이야. 명웅은 공부 따원하지 않아. 이게 원본을 안 보고 짤만 보면 인식이 이렇게 돼 항상. 그렇죠. 포기하면 편해가 아닙니다. 이게 뭐야 강용석 짜리 있네? 슬램덩크? 원본을 봐야지 사람이. 40대 50대들에게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게임을 40, 50대는 정말 어렸을 때 유년 시절의 기억으로 게임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 이들에게 언젠가 접어버려요. 네. 지금 게임은 사실 저를 포함해서 하기가 좀 힘든 면이 생겼습니다. 왜냐? 너무 빨라요. 빨라요. 저는 롤을 리골 레전드를 한 2013년, 4년까지는 꽤 곧잘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좀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해보자고 했는데 이제는 뭐에 죽는지가 잘 안 보여요. 현대 롤의 추세는 비트코인 같아요. 언제 어디로 쏠리는지 이제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내가 뭐에 죽었는지를 모르는 상황을 겪고 나면 이제 게임으로서의 피지컬은 한 시대의 종원을 구했구나라는 자괴감이 좀 옵니다. 그리고 나한테 계속 욕을 하는데 채팅 틀 시간이 없어요. 제 피지컬로는 게임하면서 채팅을 못 쳐요. 저는 욕을 하는지도 모르는 게 못 봐요. 게임하면서 채팅창을 못 봅니다. 내 챔피언의 죽기 전에 걸음걸이 같은 느낌이죠. 내 삶이. 아, 느그적, 느그적. 황혼의 길에 들어가기 시작한 게이머들에게 당신의 게임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스타크래프트 때 PC방 얘기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또 저는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년에겐 아니에요.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아까 우리 서두에 이야기했던 오락실의 전성기. 그 순간을 빛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꼬마 아이들은 세뱃돈 받으면 바로 뛰어갔어요. 그게 80, 90년대의 그림입니다. 바로 뛰어가서 바로 뺏기죠. 바로 돌아오죠. 뺏겼다는 얘기하기 창피하니까 나 하드 사먹었어. 그렇죠, 그렇죠. 오락실이 전성기였던 왕년의 게이머들의 정점에 있는 게임이 스트리트 파이터 2 스파이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전성기는 특정한 개인의 전성기만은 아니었습니다. 한 게임, 그러니까 스트리트 파이터의 전성기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과거에. 이런 게임이 대단한 붐을 일으켰고 한국 사회에서 주류였다. 요즘 분들도 그건 아십니다, 들어서. 그런데 하나의 게임이 전성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스트리트 파이터 2라는 소프트웨어의 전성기만을 가리키지는 않아요. 그리고 개발사의 전성기만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게임 하나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연계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사실상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한 전성기 게임으로 거론이 되는 스타크래프트. 1998년에 나왔죠. 한국에서 이 게임은 정말 공전저루의 인기를 모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e스포츠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빅뱅. 빅뱅이죠, 말 그대로. 한 시대가 열렸어요, 거기서. 그런데 그 게임이 단지 블리자드에서 이런 전략 시뮬레이션을 냈다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면 블리자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스트릿 파이터를 하던 시절을 기억해봤을 때 캡콤이 주인공이 아니듯이. 스타크래프트의 전성기는 진짜 땅불바람, 몸마음, 모든 것이 아, 몸마음이 아니고 뭐였지? 땅불바람, 물, 마음 아, 몸이 아니죠? 모든 것이 맞아 떨어졌었죠? 그때 전용선이 처음 깔리면서 PC방이 생기면서 몸의 72% 그럼 비슷한 거네요. 72%는 맞네요. PC방이 대중화되면서 모든 것이 맞물렸죠. 기가 막히게 시체말로 아다리가 맞았다 라고 표현하는 매치가 딱 되는 순간이 있었으니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역사에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릿 파이터도 비슷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락실이라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아케이드 게임 기기들이 수입이 되면서 처음에는 다방 같은 데 깔린단 말이에요. 술집이나 그랬다고 하죠. 오락실이라는 공간이 없었죠. 애초에는 당구장 그래서 처음에 협회 이름도 유기장업협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게 이거 기계를 아예 몰아놓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유기장업법도 나오고 그러면서 동네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청소하고 기계 전원이나 꽈딱했다 하면서 돈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오락실이라는 게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80년대 말, 90년대 초반까지 와서 이게 대중화가 성공하고 나면 게임을 아케이드 게임을 모르는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도 저 사장은 주유소보다 잘 번다더라. 이 정도는 다들 얘기하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쇠락해서 찾아볼 수도 없는 게 동네 오락실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모여서 오락을 할 수 있어라는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 공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특정한 대단한 인기를 모은 게임에 하나 들어왔다. 그러니까 항상 게임 하나가 데이트를 쳤다는 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딱 맞물리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 첫 번째 붐을 일으켰던 것이 저는 스트리트 파이터 2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보통 횡스크롤 액션 게임들이 이제 50보, 100보에 경쟁을 했는데 그 전에 게임들이라고 하면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2 를 놓고 그 전후를 비교를 한다면 아주 큰 차이로 나아올 수 있는 것은 이제 싱글 플레이냐 멀티 플레이냐라는 차이일 겁니다. 그 앞부분의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대상 게임의 대상이 컴퓨터였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렇죠. CPU라고 표현을 했죠. 1UP와 CPU의 대결이 그 이전 게임들의 대부분의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패턴을 알아버리면 더 이상 연구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 강력한 히트작들 더블드래곤 시리즈 파이널 파이트 파이널 파이트는 비슷하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말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 이전을 더 가도 예를 들어 오락실에서 볼 수 있는 팽맨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옵니다. 오이라고 할까요? 너구리 버블버블 너구리 버블버블 이런 것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움직임은 죽는 움직임이야라는 게 자기 뼛속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버블버블 고수의 정해진 마무리 셀러브레이션이 있잖아요. 벽에 대고 계속 깃벌리고 있는 거. 그걸 왜 하냐면요. 자기 스코어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풍선을 터뜨리면 10점씩 올라가는데 10점 단위랑 100점 단위의 숫자를 같은 숫자로 맞추고 스테이지를 끝내면 보너스 점수가 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계속 거품을 쏴서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숫자 맞추려고.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다 보면 일종의 노하우처럼 아름아름. 그거 모르는 사람 많다? 갔더니 먼저 하던 사람이 계속 그러고 있길래요. 숫자 안 맞추고. 그게 의미는 모르고 그냥 가서 일단 세러머니다? 옆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은 가끔 인상을 써요. 못 맞췄어. 이러면서. 숫자 따위는 의미가 없군요. 그런 분들에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박지성님의 일본제는 꼴룩 그렇게 한 바퀴 산책하는 세러머니 하듯이 그냥 옆에 다다다다다다다 이걸 원래 하는 건 문화인 겁니다. 그건 또 몰랐네. 오늘 아마 이 비슷한 얘기 몇 번 할걸요? 버블버블도 그래요. 2인용이긴 하지만 둘이 대결하는 구도는 아니잖아요. 협력. 코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항상 컴퓨터의 패턴을 맞서서 싸우는 것이 기존의 게임이었더라는 말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초창기 형태의 인공지능이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원래는 최초의 게임은 사실은 사람과 사람의 대결일 수밖에 없었어요. 역으로. 왜냐하면 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때는 AI 스크립트를 짜는 게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사람 둘이 싸우라고 하면 그런 걸 짤 필요가 없잖아요. CPU를 짤 필요가 없군요. 어떻게 보면 2인 대전 멀티플레이가 사실은 더 만들기 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공을 튀겨서 상대편 꼴대에 넣는 거잖아요. 간단하게는. 그렇죠. 그 바를 조정을 해서 그러면 이거는 2인용으로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컴퓨터 플레이를 따로 세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그래밍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항상 둘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게임이라는 거. 혼자도 해야죠. 혼자도 하고 싶다라는 욕망 때문에 만들어진 게 브레이크아웃이라는 벽돌 깨기 게임이에요. 네. 아 그게 폰의 발전 맞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폰의 1인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결을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골만 넣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벽돌이 하나 부딪힐 때마다 깨지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플레이 시간을 나름 유의미하게 짜준 게 퐁에서 브레이크아웃으로 변화. 스포시 버전. 퐁에서 브레이크아웃으로 변화한 건 아주 효율적인 코딩이네요. 왜냐하면 상대방 바가 움직이는 거를 프로그래밍 하지 않고 그냥 벽돌들만 쌓아놓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벽돌의 히트포인트 맞았을 때 깨진다 이런 계산을 또 하면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오락실을 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더 효율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공간을 혼자 앉아서 쓸 수 있게 됐고 그렇게 되면 동전 하나로 둘이 노는 것보다 동전 하나로 하나 노는 게 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이긴 하겠죠.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서 발전은 됩니다. 벽돌깨기는 이제 그 틈으로 집어넣어서 위에 어떻게 올리느냐. 그럼요. 따다다다를 만들어줘야 되죠. 손 놓고 있는 그 간지. 하나 올린 다음에 공 세 개로 바꿔주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마지막 블록 하나가 안 깨지는 경우가 있죠. 한참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드린 거는 결국 1인 플레이라는 것이 중심이 되는 시절이 있었다. 매우 명백하게. 오락실에 가면 당연히 혼자 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함께 구경을 했어요. 하드를 빨면서. 그건 이제 부잣집 엔에 놀러가서 습합 해미컴 하는 거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신에 부잣집에는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부잣집의 눈치를 봐야 돼요. 넌 하지마 이렇게 구석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여기는 어쨌든 내가 동전이 있으면 한 번 넣고 할 수 있었다는 확실히 시장이 주는 또 공평성이라는 게 있죠. 네. 그럼요. 지금은 이제 샷패드를 함부로 공유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전에 손을 한 번 씻고 아 그럼요. 조심하십시오.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자기 패드를 갖고 다니는 습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선이니까요. 또 요즘에.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노래방을 하시거든요. 근데 완전 지금 어렵잖아요 노래방. 네. 어떻게 했냐면 막판에는 입장하는 분들한테 만 원을 더 받고 마이크를 팔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끝나면 그냥 너 마이크 가져가든지 버리든지 알아서 해라.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래서 노래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계열인데 같습니다. 지금은 바로바로 까먹네. 정신이 없네. 네 못이 나라? 저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는데 안 먹었네. 실천이 중요하죠. 네. 실천하는 사람들의 노트북. 우와. 환장했구만. 대단해요. 앞광고였습니다. PC방 지금은 이제 허용해주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때만 해도 저처럼 막 그 자기 키보드나 자기 마우스 들고 다니려고 하는 놈이 있으면 미친놈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름 그게 간지였던 게 저는 이제 부천에서 스타크래프트 PC방 선수생활을 좀 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부천연합대회 이런 걸 나가면 어느 PC방은 키보드를 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네 그래서 모여 봤더니 옛날에는 내추럴 키보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상상이 안 되시지만 지금 키보드가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내추럴 키보드는 손목이 꺾인다고 Organomic 네. 이 키보드를 V자 모양으로 꺾어서 손목을 꺾지 않고 자연스럽게 손목이 삼각형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키보드가 있었습니다. 거기 익숙해진 분들도 꽤 있어요. 은근히 근데 이걸로 게임을 오래 하면 키배치가 다르잖아요. 손에 걔네는 전용 키보드를 들고 오는 거예요. 자기는 PC방이 대충 키보드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갖고 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키보드 가방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야 우리도 저걸 갖고 다니지 않겠냐. 아 일찍이 키보드 가방을 사가지고 아직도 있네요. 제가 그게 한 17, 8년 전에 샀던 것 같아요. 키보드 가방을. 네. 실제로 프로게이머 경기 봐도 키보드랑 마우스는 요새 다 싸갖고 오는데 세팅하는 것도 폭풍간지잖아요. 처음에 박정석 감독이 들고 다니는 거 처음 보자마자 저거 반드시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왠지 등에 한번 매고 싶고 슬링백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세팅을 오래 해서 그게 밈이 된 선수도 있고요. 그렇죠. 박태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세팅할 때 세팅 가지고 놀리잖아요. 해설자들이. e스포츠계의 박하니다. 저래 놓고 질 거예요. 막 이거 놀리잖아요. 키보드 칵칵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대본을 대충 썼어요. 부러워할게 따로 조성주 소장을 부러워하고 그래. 자기도 프리스타일 하고 싶다고. 안 돼. 조성주 소장은 두 줄이야. 두 줄. 조성주 포퓰리즘.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나름 가볍게 접어봤는데. 아무튼 가벼워요. 상당히 오늘. 막 떠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되어야 했죠? 난 항상 이게 헷갈려.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가는 거야? 를 모르겠는데. 저희가 벽돌깨기 얘기를 했는데. 아 예 벽돌깨기. 1인 게임의 이야기를 했죠. 1인 게임과 2인 게임의 차이는 이제 게임이 재미가 어디서 나오느냐를 생각할 필요를 만들어주는데. 네. 보통은 그래요. 영화는 그냥 이렇게 누워서 봐도 되고. 뭔가를 내가 굳이 어떤 액션을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재밌어요. 물론 재밌게 보는 방법은 친구들이랑 모여서 같이 욕을 하면서. 아 그렇죠. 저 배우죠. 뭐 하는 거냐 저거. 이러면서 보는 게 재밌긴 한데. 콘솔은 좀 편한 자세들이 있어요. 다들. 네. 하지만 아케이드는 경건한 한 가지 자세밖에 없어요. 네. 그것도 지역별로 다릅니다. 북미는 서서하죠. 그렇죠. 네. 최초의 핀볼 같은 거. 네. 북미는 이상하게 오락실 의자가 없죠. 네. 하지만 한국에는 자식이죠. 동그란 의자가 있습니다. 네. 무기로도 사용이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 동그란 의자. 그리고 게임을 안 하는 애들이 앉아있으면 아저씨가 와서 치웁니다. 무기, 의자, 그리고 이제 도박판. 아 도박판도 되죠. 네. 맞아요. 거기서 판치기 하면 이게 동전이 획획 돌아요. 이게 이제 보통의 자식이 있고 문방구 앞에 있던 베트남 자식이 있죠. 아 베트남도 재밌습니다. 머룩탕 의자. 네. 의자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싸우는 재미. 네. 게임의 재미라는 건 영화, 적 이야기, 영화나 소설처럼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액션을 해야 재밌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약간의 플로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난이도가 있어요. 플레이어가 넘어서야 하는 어떤 난이도가 있고 그에 맞서는 숙련도라는 플레이어가 자기 몸에 갖고 있는 기술. 이 두 개가 적당한 긴장을 유지해야 게임이 재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현질 관련을 소개해드리면서 이걸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문학이니. 네. 이게 너무 쉬워도 재미가 없죠. 게임은 그래서. 그렇죠. 너무 어려우면 아예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베레를 딱 200원 쓰고 포기했습니다. 50원이던 시절이니까 내판에 봤다는 거죠. 난이도를 뛰어넘을 방법이 없었어요. 애초에 그냥 흥미가 안 가죠. 물론 이제 그거를 제작사들은 다 알기 때문에 초반을 나중에 좀 후기가 되면 굉장히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래픽상 그린베레는 또 너무 쓰러질 때 성의 없게 만들어서 바로 픽 쓰러지니까 돌아오기 속상했어요. 안 그래도 어려운 주제에. 저는 아직도 더블 드래곤이 너무 어려워요. 아 더블 드래곤 어렵죠. 난이도로 치면 당시 게임 중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바라보는 방향과 버튼 누르는 방법에 따라서 기술이 다르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일 센 기술 있잖아요. 팔꿈치로 흡 하는 거 있잖아요. 엘보. 네. 흡. 이거를 방향을 못 맞추는 사람은 끝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욱하는 성격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갑자기 쓰러져요. 나도 성질이 확 나죠. 그리고 더블 드래곤의 가장 큰 난이도는 그걸 넘어서 2스테이징 3스테이징가에 끊어진 다리를 점프해서 넘어야 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점프로 못 넘으면 그냥 한 기가 죽어요. 그런데 거기서 엄청 육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당시 그래픽상 아주 침착한 표정으로 떨어지죠. 네. 저도 오기 화가 납니다. 그건 이제 오락실 대표적인 사자성어 있잖아요. 눌렀잖아. 아 눌렀잖아. 수도 없이 외치죠. 네. 눌렀잖아. 최근에 이제 눌렀는데라는 약간 좀 더 변명조의 겉으로 바뀌기도 했고 조금 더 겸손한 이게 제가 놀라운 게 아니 요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락실이 끝났는데도 롤을 하는데 누가 아 전멸 눌렀는데 아 눌렀는데 그렇죠. 이걸 채팅으로 쳐요. 요즘은 최근에 여러분 우리 그 아시에서도 가끔 얘기 나왔지만 어몽어스 어몽어스 어몽어스에서도 누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아 버튼 눌렀는데 이게 그 입력 기기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이 표현은 달라지겠지만 향후 한 세기를 더 지나도 우리 후손들도 그 말 할 겁니다. 눌렀는데 가훈 눌렀는데 어몽어스로 말할 것 같으면 전 세계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눌렀는데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네. 어 죄송합니다. 놓쳤죠 또. 아무런 말이나 하면 안 되겠다. 대본을 보고 충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대본이 짧은데. 네. 난이도와 숙련도가 긴장하면서 만들어지는 그 게임의 재미 얘는 난이도 자체를 고정시키면 안 된다는 법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플레이어의 숙련도라는 거는 게임을 화면에서도 늘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처음에 스트리트 파이터를 만진 사람은 장풍을 못 쏩니다. 네.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 커맨드 입력이. 아래에서 오른쪽으로 4분의 1 바퀴를 레버를 돌리면서 되게 적당한 시점에 주먹 버튼을 눌러야 이게 탁 제때 나간단 말이죠. 특히 원에선 정말 안 나갔어요. 원은 진짜 그냥 돌리다가 운 좋게 나가는 수준이었어요. 그게 좀 애초에 사람의 입력을 컴퓨터가 잘 못 받게 세팅이 돼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방학 때 호주에 다녀온 친구가 중학교 때 오락실에서 장풍을 쌌더니 오락실이 난리가 났다 라는 무용담을 들려준 적이 있었어요. 저는 웃기고 있네 그거 못한 장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 당시 시절에 아케이드를 즐기던 양인들이 얼마나 수준이 낮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스트리트 파이터 1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본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거의 없었어요. 저도 이제 당시에 플레이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사료 연구하면서 과정을 알게 된 케이스라서 빨간 머리와 빨간 고무신의 류 네. 스트리트 파이터 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널 파이트랑 또 되게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게 애초에 파이널 파이터 캐릭터가 3개인 거는 스트리트 파이터 1의 후속을 만들던 게 파이널 파이터였거든요. 아 그래요? 원래는 스트리트 파이터 89 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해서 뭐 잡지에서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 3명이 나온 게 원래 1에도 캐릭터 3개잖아요. 그거를 유지하는데 뭐 이렇게 가보자 하고 만들다가 그 팀을 통째로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2 팀으로 돌린 이제 사례가 있거든요. 파이널 파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스토리가 해거였죠. 해거가 그 시의 시장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많죠. 아니 시장님이 지금 문학인처럼 입어야지 왜 왜냐하면 사항을 안 입고 계세요. 해거가 전직 레슬러였는데요. 그렇죠. 딸이 딸이 납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레슬러인데 시장이라고? 네. 인기가 많았거든요. 현대에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긴 한데 그때는 없었는데 더블드래곤은 이제 뭐야 무슨 일을 가는 중 시장 죄송합니다. 키워도 막 던져주자. 해거. 되게 바보 같다. 더블드래곤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어떤 대전형이 살짝 나타나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인용이 되죠. 더블드래곤은 되게 웃긴 게 끝까지 둘이 협업을 해서 막 때려잡으면서 가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 여자친구를 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렇죠. 둘이 싸워요. 네.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저열하죠. 여태까지 다져왔던 너희들의 우정 어디까지인지 보겠어.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는 다시 한번 액션게임에서 대전이 나온 거예요. 둘이. 되게 저 비엘물 대사 같네요. 저 좀 배웠어요. 저는 그쪽은 하나도 몰라갖고 브라덜리 러브 아닙니다. 뭐야 저기 더블드래곤에서 살짝 보여줬던 그 대전의 방식은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액션게임으로서 대전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의 모티브를 하나 열어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전게임이 나오는데 근데 이 대전게임이 나오기 전에 게임들은 아까 우리 잠깐 그 얘기 했잖아요. 그 노하우 숙련도라는 얘기. 게임은 난이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세팅을 하죠. 처음엔 쉽게 만들고 스테이지가 올라갈수록 점점점 어렵게 만들어져야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이 재미라는 긴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요. 근데 그거는 게임 한 판의 얘기예요. 동전을 한 번 넣고 그러면 그 사람의 숙련도는 올라가다가 결국 게임하고 끝나겠죠. 근데 문제는 이 플레이어는 다음날 집에 가서 자고 온 다음에 또 또 해야 돼요. 저한테 동전을 받아서 또 합니다. 어제보다 나아요. A better tomorrow예요. 그럼요. 하루하루 나아집니다. 점점점 쌓여가는 숙련도는 어느 순간에 얘를 대고수로 만들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사실 그때부터 게임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의미들을 찾아요. 그러면 하이스코어를 내가 찍어보겠다. 이 동네의 짱은 내가 되겠다. 이런 형태로 또 발전을 하게 된단 말이죠. 원코인 클리어 할 때까지는 수험생의 루틴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계속 하면 할수록 늘고 책장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어려워져요. 근데 수험생은 그 이상으로 즐겁게 공부하는 미친놈은 없잖아요. 여튼 그래서 숙련도라는 것은 고수를 만들어내요. 결과적으로 약간 무협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반복 수련을 통해서 남들이 올라서지 못하는 경지에 탁 올라선 우리가 되게 재밌는 게 오락실에서 오락자라는 사람 보고 고수라고 부르잖아요. 스트라이커1945 한 손으로 하는 사람 있었죠. 리스트가 손가락이 길어서 피아노를 잘 쳤다고들 하는데 손가락이 얼마나 길어야 그걸 할 수 있는가 손가락이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죠. 쭉 벌려가지고 큰 메리트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 분들은 종종 있으시죠. 그렇고 어쨌든 노하우라는 게 고수라고 불릴 수 있는 뭔가 숙련도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온갖 희귀한 팁과 노하우들이 약간 일종의 비급 혹은 오의처럼 다뤄지기도 해요. 뒤에서 보고 저거 어떻게 한 거지? 깜짝 놀라죠. 안 알려주죠. 절대 안 알려줍니다. 그렇죠. 그런 거 아시는 거 있으세요? 윤세미 데이터? 수녹살을 처음 썼을 때 아무도 몰랐죠. 수녹살 때 많이 맞았어요. 맞으면서 배우죠.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수녹살을 제가 쓰면 그걸 맞은 형들이 일단 자기가 져서 한 번 때리고 가르쳐달라고 한 번 더 때리고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가장 많이 붙어다니던 친구는 오락실집 아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고수가 된 게임이 하나가 있었는데 프리히스토릭 1이었죠. 고인돌. 비밀문이란 비밀문은 다 켜고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동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특정한 지점에서 레버를 잘 땡기면 안 보이는 히든 동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하트가 막 있고 먹을 게 막 있어요. 그런 거 많죠. 우리 원더보이 같은 게임도 굉장히 많고. 원더보이도 그거 천국이죠. 그래서 그거 몇 개 들어가면 어느새 숨소리가 커지죠. 내 뒤에서. 오오라가 느껴지죠. 되게 많아요. 또 뭐 있죠? 슈퍼마리오도 대표적입니다. 아 맞습니다. 고수들 보면 그냥 공중에서 점프를 뛰었는데 갑자기 박스가 나오기도 하고 위치를 다 외우고 있죠.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캐들락앤 다이노소도 나무에 가려진 스프라이트 뒤에 가서 버튼을 누르면 갑자기 다이아몬드를 먹는 경우 이런 것들도 있고 던전앤드래곤 같은 경우도 되게 생뚱맞은 데서 화살표를 땡기면 이상한 데로 들어가기도 하고 처음 시작하자마자 밑으로 내리면 돈 있잖아요. 그거를 먹으려면 이름을 새길 때 KV 느낌표를 새기면 신발이 생기죠. 이런 걸 다 알아요. 사람들이 던전앤드래곤은 안 해봐가지고 너무 신기하죠. 저기 버블버블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입력 커맨드 따로 있잖아요. 왼왼 아래아래 이렇게 땡겨서 누르면 처음에 풀아이템으로 시작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비급 무공 비급처럼 정말 돌아다니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아는 게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될까 마치 구음진경을 손에 들고 있는 양과처럼 약간 내가 씨 자식들아 이거 하나 까기만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그거를 알고 난 밤이 두근두근 하죠. 내일 오라실 가서 내일 내가 오라실 가서 이거를 막 그렇죠. 누가 물어보면 절대 안 가르쳐줘야지 이런 마인드까지 해갖고 그걸 또 눈으로 잘 훔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럼요. 그런 숨겨진 노하우들이 굉장히 좀 비급 취급을 받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또 발전을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랑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닌텐도가 가정용 게임들을 엄청 팔았잖아요. 거기도 당연히 어려운 게임들이 있고 숙련도가 필요한 그냥 이제 피지컬한 숙련도가 아니라 뭐 아까 얘기한 대로 히든 루트라던가 이런 거 모를 수 있잖아요. 콜센터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닌텐도가 운영하는 콜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애들이 이제 어 나 이 스테이지에서 막혔는데요. 그럼 아 그럼 지도를 이렇게 같이 보면서 거기서 위로 올라가시면 열쇠가 있거든요. 이런 거 설명해주는 팀이 있었습니다. 처음 알았네요. 네. 일본은 그런 게 있군요. 네. 미국에도 센터가 있었고 일본하고 북미에서는 그 센터를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마치 그 이케아 조리법 알려주는 드래곤캐스터 어디서 몇 달간 막혀있다 이런 대사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비디오 게임이란 게 굉장히 처음 들어온 문명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숙련도라는 게 요즘의 평균 숙련도랑 또 얘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전후 좌우로 이동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알을 처음 깨고자 할 때는 그 금 한 번 긋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만한 인력과 시설을 들여서 콜센터가 또 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콜센터가 하던 일이 나중에 닌텐도가 직접 운영하는 닌텐도 파워진이라는 공략집과 신규 게임 발매 목록을 모은 잡지 형태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인건비보다는 싸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닌텐도가 서드파티 외주회사로 넘김인 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 잡지들의 원형이 되는 거죠. 추가 컨텐츠는 그렇게 발견됐군요. 네. 좀 그런 또 역사가 있어요. 또 하나의 노하우 숙련도가 이걸 완성시키는데 개인이 들어야 되는 노력 그리고 그 완성도가 있으면 좋은 게임회사가 또 이렇게 부채질을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초반에 오락실에 많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싱글플레이 시대의 노하우였습니다. 굉장히 획득하기 어렵고 획득하면 고수치급을 받고 완전 무공비급에 준하는 가치 누구한테 뭐 배우려면 햄버거 하나 사줘야 되고 그렇죠. 그런 거래가 성립을 했었던 시절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는 이제 파편화의 시대 어디 저기 저 뭐냐 영일만 앞바다에서 무슨 큰일이 생기고 막 해일이 일었다고 해서 목포에서 그걸 알 일이 없어요. 그런 파편화 그렇죠. 이쪽 동네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데 저쪽 동네가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그럼요. 그 시절의 기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꼭 알고 싶은 게 있고 내가 꼭 이루어내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속에 담아줘서 에너지를 착착착 쌓아놓죠. 언젠간 알아내려고 그게 사업하든 공부하든 뭐라든 다 마찬가지로 적용돼요. 가지고 있던 열정만큼 빨리 파악하게 되더라고요. 거기로 갈 거예요. 잠시 후에 가을에 파킹원 학과 아닙니다. XSFM입니다. XSFM입니다. 빅그린 스트레스성 탈모라는데 어쩌죠? 빅그린이에요. 윤기나고 풍성한 머릿결 저도 만들고 싶어요. 네. 빅그린이라니까요. 아무거나 쓸 순 없잖아요. 13년간 이어온 빅그린의 노하우 투스리에서 헤어로스까지 빅그린 건강한 변화의 시작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뭐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광고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제가 너무 힘들어서 난이도의 최초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게임들만 자꾸 기억나요. 수왕기라든가 수왕기! 좋은 게임이었죠. 최초의 메탈슬러그라든가 최초의 메탈슬러 정말 난이도 높았어요. 그렇죠. 너클조가 그래와 있고 너클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요. 전 되게 힘들었는데 너클조랑 원더우먼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또 그걸 기억해야죠. 그럼 또 일반화를 시키든지 마음의 어떤 위안을 얻기 위해서 계속 쳐다봅니다. 딴 애들 잘하나? 동네 애들이 못하는 건 동네 애들이 같이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평균치라는 게 있죠. 하지만 그 동네의 누군가가 특정한 노하우를 처음 들고 발을 디디는 순간 정말 걔는 신대륙에 처음 총기를 들고 들어온 스페인 콩키스타도르처럼 그렇죠. 동네를 휩쓸게 됩니다. 스페인 놈들이 들고 들어온 감기처럼 기술이 퍼져요.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이제 다른 동네를 처음 갈 때는 굉장히 설레죠. 이놈들 이 동네에 내가 드디어 첫 전파자가 딱 캐릭터 선택창을 봤는데 킹오브파이터 95 같은 경우를 볼까요? 캐릭터 딱 봤는데 어? 루가를 안 고르네? 꺼낼 줄 모르는구나 너네. 그거를 BCAD를 모르네? 뿌듯한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는 주로 싱글플레이 게임에서 발생한 노하우 얘기를 한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시대 고분을 잠깐 했잖아요. 싱글플레이 시대와 멀티플레이 시대로 나뉜다라고 한다면 스트리트파이터 2로 대변되는 격투 게임의 등장이라는 시점에서 이 난이도로부터 발생하는 노하우라는 것은 완전히 또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 이제 게임의 대결은 CPU가 아니라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맨투맨 대결은 그렇습니다. 동전을 넣고 해요. 둘 다. 되게 재밌죠? 한 판에 50원이라고 했으면 예전에 그냥 싱글플레이 시절에는 동전을 넣으면 이 기계는 내 거예요. 이 순간부터는 나 혼자 쓸 수 있는 게 됩니다. 전세예요. 네. 근데 대전형 격투 게임에서는 둘 다 동전을 하나씩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심지어 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는데 네. Here comes a new challenge. 그렇죠. 업체 입장에서 아주 혁명적이에요. 네. 물론 그 당시의 게임들은 다양한 이유로 AI들이 플레이어가 파밍이라고 앉아있지 못하게 해요. 네. 어떻게든 다급하게 빨리빨리 뭘 하게 하죠. 마치 버블버블의 윙윙처럼 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싱글 플레이어는 좀 오래 붙들고 있는데 네. 대전 게임은 두 사람을 한꺼물에 받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끝나기까지 합니다. 99, 98 카운터 엄청 빨리 가고 타임 오버. 네. 승부가 나든 안 나든 판정승을 주죠. 95는 또 너무 많이 달아서 기술 한 방에 아 95는 심각했어요. 생각해보면 요즘 게임 회사들이 더 우울할 수도 있겠네요. 파밍도 할 수 있고 지금은 90초, 60초면 그냥 네. 95에 빌리칸 필살기는 한 방이었어요. 그거랑 94에 하이델은 저거 호흡 부린 거 네. 그거 잘못 들어가는 카운터 그렇죠. 그 두 개가 양대 산맥이었던 걸로 이런 얘기 하나도 몰랐어요. 저 대전 게임 거의 안 해요. 이제부터 우리는 대전 게임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갑시다. 네. 사람과 사람이 싸운다는 장면 근데 여기는 게임 안에서 캐릭터가 싸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전과 동전이 걸려있기 때문에 갬블링의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긴 사람은 계속하거든요. 이긴 사람은 계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코인으로 얼마나 풀리할 수 있어라는 가치를 따진다면 싱글플레이는 숙련도가 그냥 일정 수준을 넘으니까 절대량적으로 높으면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오래 하는 경우는 보통 아저씨가 와서 기계를 끄고 돈을 주죠. 돈을 주죠. 이거 갖고 가라. 라고 하는 되게 명예로운 순간이에요. 훈장 그건 동전이 아니에요. 동전이 기계를 딱 끄는 순간이 뭐냐면 무협지 보면 이제 그만 하사에 나으라. 그렇죠. 이것이 나의 증표다. 저는 최대 천 원을 받아가는 애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무슨 종목이 화가 난 거죠. 무슨 종목이었는지 기억 안 납니다. 사장님이 화가 난 거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싱글플레이 시절에는 그게 절대적인 숙련도였어요. 컴퓨터가 제공하는 난이도를 넘어설 수 있는 절대적인 숙련도였다면 이제는 사람과 사람의 대결이니까 아까 제가 난이도와 숙련도라고 얘기를 한 게 뭘로 바뀌냐면 숙련도와 숙련도의 대결로 바뀝니다. 나도 움직이고 쟤도 움직여요. 나도 성장하고 쟤도 성장합니다. 난이도는 숙련도의 하부 개념이 돼버리네요. 사람과 사람이 대결하니까. 이제는 너의 숙련도와 나의 숙련도가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뭐다? 동전에 가치를 놓고 싸우게 됩니다. 그 외에 다양한 것들도 있습니다. 명예. 네. 한마디로 줄일 수 있구나. 안어. 이게 재밌는 거예요. 무협지랑 똑같은 게 명예를 놓고 싸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돈 문제입니다. 그렇죠. 딱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치 자기네들은 강호의 의리를 위해 싸운다고 하지만 맥락을 항상 퍼부는 무슨 보물이라든가 비급이라든가 실제로 여기도 그래요. 히로컴스 뉴 챌린저는 결국 내 돈을 뺏어먹겠다는 놈이에요. 이 챌린지는 항상 돈에 대한 챌린지였습니다. 분명히. 그랬기 때문에 연패를 해서 돈을 많이 꼬르는 사람은 의자를 빼서 사람을 칩니다. 직설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혹은 연패를 해서 열받아가지고 오락기를 팍 하고 쳤더니 옆에 있는 형이 꼴받냐면서 저를 칩니다. 이거는 굉장히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그두저도 아니면 사장님한테 맞을 수도 있겠죠. 긴장의 주체가 게임 안에서도 바뀌었고 그렇죠. 난이도가 아니라 숙련도로 그리고 현실의 오락실 공간이라는 곳에서도 동전 대 동전의 현금 박치기라는 형태로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오락실에는 강호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대전 게임이 들어오면서 그렇죠. 그전에는 없던 긴장감이죠. 그전에는 굉장히 고고했습니다. 혼자 마치 자꾸 무협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 무협지 보면 기암계에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 하루 종일 뭔가 동작을 수련하는 어떤 그런 고수의 자세가 싱글플레이 시대였다면 초식의 개념이었는데 그냥 체육관이었다가 크로스피시 돼버렸어요. 도장끼기가 들어온 거죠. 관장 나오라 그래. 그렇죠. 약간 이런 개념. 강호에 피바람이 분 겁니다.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이름으로. 게다가 미래의 후손들은 온라인으로 만나니까 바깥 대륙인 사람도 있고 발광을 해도 돼요. 밑바닥을 보여줘도 돼요. 그런데 2미터 앞에 있죠. 이거는 예를 갖춰야 했죠. 그래서 예가 좀 발생을 하기도 해요. 지역에 평판도 걸리고 이건 보편적인 건 아닌데 초창기에 나이 많은 아저씨들의 경험담을 제가 들어보면 옛날에는 히어로컴스드 뉴슬린저를 함부로 못했대요. 저 때도 물어봤어요. 그래요? 네. 급을 보고 물어보는 거죠. 애기면 있고 아니면 물어보고 아저씨가 얼굴이 험악하게 생겼으면 혹시 제가 이어도 이렇게 말 걸고 그렇죠. 가끔 이어도 되긴 되는데 이기지 마 이런 대답도 돌아오고 제가 가던 몇몇 오락실들은 인구민도가 너무 높으니까 스트리트 파이터 2가 주인공이잖아요. 스트리트 파이터 2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가운데는 기계가 없었어요. 한가운데에 두 개의 기계가 등을 맞대고 있게 만든 게 스트리트 파이터 2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나머지 게임들은 아무도 구경 안 하고 다 그것만 구경하고 있죠. 근 한 100명이 둘러싸요. 그럼 안 물어봐요. 그렇죠. 들어오면 알아서 주변에서 원시적인 게임 진행 게임 중계방송을 하고 있어요. 오 쟤 저거 하는 애인데 쟤 저거 하는 애인데 디지털 파이트 클럽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기 그 광경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이기잖아요. 그러면 저 위에서 머리가 일출처럼 떠오르잖아요. 텔레토비 아기처럼 그런데 그 표정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옆으로 많이 봤습니다. 기계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도 보죠. 영상도 영상 찍고 그런 어떤 현실적인 파이트 공간이 되면서 강호 같은 느낌으로 오락실이 재편된단 말이죠. 그러게요. 너와 나의 대결의 공간이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전은 아니었어요. 그전의 대결도 있긴 했는데 뭐였냐면 누가 더 점수 많이 먹냐. 누가 더 오래 하느냐. 그건 진짜 정말 유순한 명예고 기껏해야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부모님이 잡으러 와가지고 애들 사이에서 B 사이로 막 도망갈 때 그리고 누가 잡혀가면 그거 빈자리에 앉으려고 또 싸우고 그렇죠. 누가 앉는가. 일단 동전 남겼는지 보고 못 챙겼나 보고 그러면 이제 파밍하고 이런 하이에나 같은 놈들 진짜 하여튼 돈이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뭐 이 얘기는 사실 씁쓸한 얘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결투와 승패장에서 이득을 보는 단 하나의 사람은 오락실 주인이거든요. 그렇죠. 그 외엔 캡콤 캡콤도 있고 결국 플랫폼이 모든 돈을 먹는다는 건 얘나 지금이나 참 똑같습니다. 너희들을 싸우게 만들어놓고 나는 돈을 벌어야지. 이거 여러분 페이스북이랑 똑같잖아요. 비트코인 작작하라고 참치하라고 생각해보면 진짜 너구리나 버블버블이 돈을 보는 속도랑 스파에서 사람들이 대결을 붙을 때 돈을 보는 속도는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다시 한 번 확인하네. 승자는 늘 하우스야. 하우스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악플 달고 이러지 마세요. 이게 오락실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따든 일튼 다 키우미어로 주로 가는 거예요. 돈은. 지금은 다 유튜브로 가죠. 악플을 달면. 그렇죠.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딴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 플랫폼도 사실 약간 그런 걸 조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러 더 자극적인 걸 보여주고 이거 진짜 기분 나쁘지 않냐 너 이거 악플을 달아야 될 것 같지 않냐 그렇게 만드는 것도 오락실부터 굉장히 시작된 꽤 닮았네요. 이거는 오늘 주제는 아니에요. 그냥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싱글플레이 오락실을 지나서 멀티플레이 오락실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노하우와 팁 싱글플레이 시절에 고수를 만들었던 노하우는 이제 어떻게 될까를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었죠. 아까 피지컬적인 고수가 있었고 구석구석 숨겨진 루트를 아는 고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컴퓨터를 상대로 싸웠기 때문에 우와 신기해였다면 이제는 말 그대로 무공 비급이 된 거예요. 그렇죠. 살인기 초필살기 스파 최초의 비급은 한방에 뺑뺑이 만드는 법 3단 콤보로 그게 강중약이 또 연계가 되고 있고 프레임 숫자에 맞춰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노량진에선 아직도 연구가 되고 있죠. 그럼요. 거기 노량진은 아직도 스파를 하는 고수들이 있어서요. 뒤에서 보고 있으면 진짜 신기한 게 많이 나와요. 프레임 수에 맞춰가지고 강펀치 두 대도 콤보로 때릴 수 있어요. 최근에 현장 취재로 드디어 노량진을 해체시키는 주인공이 누군가 했더니 판데믹이다 인 것 같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와 마지막 고수들도 결국 판데믹이 쓸어가는 진짜 무협지네.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디지털 물입니다. 볼수록 일종의 무공 비급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던 게임의 노하우들이 이제는 정말 사람을 없앨 수 있는 무공 비급이 됐죠. 저놈을 때려잡고 열애신장을 내가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단지 비결을 알면 끝판을 갈 수 있었다 아예 머물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전격투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이 비급을 알고 아는 게 끝이 아니죠. 내 몸에 익도록 수련을 하면 이 바닥을 다 휩쓸 수 있다. 판을 제압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의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동네 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락실의 대전격투 게임의 의미는 뭐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무협지의 기술 매체적 계승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협지가 갖고 있었던 큰 서사가 있죠. 정파가 사파를 물리치고 이런 걸 떠나서 무협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개개인이 버렸던 비무들은 되게 현실적인 형태로 게임 플레이라는 형태로 오락실이라는 공간에 재현이 돼버린 거죠. 저는 더 비슷한 걸 본 게 뭐냐면 대전게임은 아까 윤선민 얘기했지만 결국 시간이 모자랍니다. 동전 한 판 넣고 3판 이성승제인데 초는 99초라고 써있는데 절대 그거 99초 아니죠. 99, 98, 97 이건 마치 위닝의 45분 풀타임 같은 거죠. 그러면 거기서 내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계속 이율려면 동전도 모자라고 돈이 더 들어요. 승자독식이잖아요. 그 판은 게다가 너무 인기 있으면 눈치 보입니다. 이러나줘야 돼요. 쪽팔리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두드려막고 이러면 그렇죠. 특히 퍼펙트의 구력 아 그렇죠. 퍼펙트 되게 세게 읽잖아요. 퍼펙트 우리 동네 애들은 꼭 친한 애들한테 상황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 반대쪽에 누가 이었다. 그러면 이제 너 이제 좋게 됐다. 이러면서 미리 얘기해줘가지고 아니 왜 심리전을 저쪽에서 보낸 전령인가 보다. 옆에 심리전에 고수가 한 명이 붙어요. 제가 해줄까요? 아 맞아 맞아. 이런 조선일보 같은 놈. 여기 구석에 몰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약간 하이톤이야. 로토는 그렇게 말 안 해. 그거 아래로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당대에 가장 유행했던 최불암 시리즈도 그 얘기가 나와요. 최불암이 스트리트 파이터 하러 갔는데 장풍이 안 나와서 꼬마이가 와서 아이식 브랑카는 장풍이 안 나가는데 굉장한 유행어였다는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자꾸 무협지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초보자가 도저히 전투 안에서는 자기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언제 가냐면 아침 8시 반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아저씨가 청소막 시작하고 할 때 기계를 키자마자 그 스트리트 파이터 앞에 앉아요. 그래서 싱글 플레이에서 싱글 미션으로 손을 풉니다. 배우죠. 그렇게 안 들어가는 승용권 한 번을 거기서 계속 휘둘러 보는 거예요. 폐관 수련이죠. 근데 또 그 아침에 보러 온 그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 보고 있으면 이 자식이 두 번은 앞주먹을 하고 한 번은 성공을 아 저게 성공률이구나. 그리고는 또 옆에서 한마디 하죠. 그렇게 돌리면 안 되는데. 그 꼬마 애들은 또 회를 잘 안 봐가지고 피부도 고와요. 성훈아 기억하고 있다. 창소리하는 놈. 갑자기 옛 기억이 확 떠오르네. 그리고 참고로 격투게임의 마지막 성지였던 노량진 정인게임장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았네요.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네요. 요새 좀 그런 폐업뉴스들을 또 게임 웹진들이 계속 좀 같이 추적을 하고 정리를 하세요. 개인적으로 저도 안타깝기도 하고 어쨌든 유산 저는 현대 기록유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없어지니까 아쉽기도 합니다. 무협지로 계속 비유를 하는 그런 것들. 타지역에 도장깨기를 간다거나 실제로 가면 또 다 알아보죠. 저 형이 고강동 최고래 이런 얘기 누가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부르죠. 지금 모르는 사람이 와서 다 얘기고 있다. 형 와줘야 될 것 같다. 옛날에 서태지 이 집 하여가처럼 그렇죠. 태지 형 지금 빨리 와줘야겠는데 그거 모르죠. 몰라요. 그럼 그때는 집에 전화했겠네요. 집에 전화하고 뛰어갔어요. 할머니나 엄마가 받으면 그거 바꿔달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 왜냐하면 그런데 상황이 오락시에서 벌어지잖아요. 집에 전화하려면 나도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뛰어갔어요. 그렇군요. 정말 하여가 이 집에 딱 그 장면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진짜 딱 지금 얘기한 그겁니다. 타지역 도장깨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나와요. 그러면 스티트파이터의 예를 많이 들으니까 좀 얘기를 하면 버그성 기술들이 또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얍삽이라는 거는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내가 지면 얍삽이고 내가 지면 버그고 보통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가일의 그림자 던지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버그성 기술이 맞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딱 등장을 했어요. 우리 동네 오락실에. 그러면 뭐가 일어났냐. 정파, 사파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저 기술은 정파인가. 그게 또 인정이 안 되면 누가 그걸로 이기면 말이 많아져요. 저 새끼 좀 얍삽이 썼네 저거. 그렇죠. 얍삽이. 버그 썼네. 그리고 정말 악몽 같은 건 자석 같은 기술이 있어갖고 캐릭터 두 개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고 게임이 안 끝나는. 그렇죠. 이런 거 쓰고 도망가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서 어디까지가 정파냐, 사파냐가 전국에 오락실에서 계속 뜨거운 논쟁이 있었단 말이죠. 이것은 얼라이마이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네, 그렇죠. 여러분, 얼라이마이.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사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오락실이건 PC방이건 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항상. 이런 비급들 속에서 벌어졌던 일이 어떻게 이 비급을 받아들일 것인가 굉장히 지금 맥락이 변했잖아요. 멀티플레이 시대 이후로. 더 뜨거워지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더 논쟁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급들은 단지 입수가 된다고 해서 바로 또 시전이 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흡성대법도 그냥 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기가 빨려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수련을 해야 되잖아요. 내공이 쌓여야 되는 거고. 여러모로 무협지로 설명하면 편리하군요. 네,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무협지의 현신이다, 아무리 봐도. 정말로. 맞네요. 그런데 이런 팁과 노하우로 불렸던 비급들은 그래서 좀 더 경쟁적으로 변했다고 요약할 수 있는 거죠. 경쟁적. 싱글 플레이에서는 그냥 단순히 컴퓨터를 향해서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상 경기 같은 내가 나 자신을 향해 도전한다. 나의 기록을 넘어서겠다는 도전이었다면 이제 격투기로 넘어온 거죠. 너를 꺾어야 한다. 그렇죠. 거기에 이 기술들과 팁과 노하우가 숙련도로 작용한다. 그러면서 그 가치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친구한테 뭐 하나 사주고 기술 배우죠. 그렇죠. 나 이거 좀 가르쳐줘라고. 싱글 플레이 시대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어요. 그냥 구경하는 정도였던 거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게임 잡지들이 본격적으로 각종 콤보와 공략을. 파회법, 공략 이런 거를 정리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따로 별책부록으로 만들어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또 무협지로 비유를 하면 정파 대회의에서 무공은 공용으로 한다라고 공개를 하겠다. 기술표가 나왔어요. 기술표가 전부는 또 아니죠. 물론 그걸 또 받아와서 수련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이러는데 그런데 거기에 나오지 않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것보다 앞서는 기술들이 항상 있었어요. 대부분의 승부는 정보를 누가 빨리 받았냐 해서 결정이 됩니다. 정보전. 옛날에 미국에서 전신 기술이 전선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까는데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거는 먼 지역에서 이뤄진 경마 정보에 승패를 남날보다 빨리 받기 위해서가 굉장히 컸단 말이죠. 결국 모든 스포츠는 고수들은 실력이 비등비등하고 흔히 말하는 종이 한 장 차이가 되기 때문에 정보전에서 경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떤 정보라는 건 어떻습니까? 전화도 뜨문뜨무 있었던 시절이에요. 게다가 전화로 어떻게 설명해야? 말로 설명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오디오 팟캐스트에서 파동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처럼. 이게 말로 설명이 되고 난 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의 기술이 정형화가 된 이후의 일이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킹오퍼라든가 다른 게임에서도 야, 그 기술 어떻게 써? 그러면 아우소포겜 피. 아, 그럼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 이후의 일이었죠. 그렇죠. 그건 이제 언어가 충분히 개발된 뒤에 일이고 전화를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야, 무각이면 슥. 하이각이면 따가다가다가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잡지에서 전파되는 것보다 빠른 정보 전파는 어떻게 이루어졌길래 심지어 잡지를 안 본 애들도 많았는데 오라실에 가보면 다 그 기술을 쓰고 있고. 아니, 나라의 TV 채널이 4개밖에 없는데 TV에서 그런 걸 알려주지 않고 TV는 절대 게임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외에 다른 의사소통 방식이 없던 시절. 그런데 어딜 가도 공통적인 얍삽이 혹은 콤보에 보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매우 신기하게도 게임기에 따라오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게임기 제목도 멋대로 쓰던 시절이었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게임기 제목은 지금처럼 인쇄돼서 나온 게 아니라 하얀 종의 주인아저씨가 주인아저씨의 캘리그래프죠. 그냥 매직으로 쓱쓱 써서 붙여요. 주인아저씨가 지어놓은 이름 되게 많았어요. 말도 안 돼요. 비행기, 우주선, 람보 이런 거.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이름이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어렸을 때 정말 재미있다는 게임이 한글로 뭐라고 써있냐면 이수와트라고 써있어요. 뭐예요? 이수역의 와트인가? 뭔지 잘 몰랐는데 어쨌든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게임 제목을 봤는데 알파벳으로 E, 스와트. 아, 스와트. 경찰 특공대. 그런 거 많았어요. 그걸 이수와트라고 써는 건데 이게 뭐냐 도대체. 제가 본 것 중에서 킹오브파이터즈 위에 매직으로 세계 싸움 대전. 국기가 막 있잖아요. 아저씨가 이걸 보고 세계에서 싸움 대전을 벌이는 거구만 해서. 저희 너클 조역이 자주 하게 되는데 우리 동네는 너굴좋. 이게 너굴이 외전인가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 전파가 되게 어려웠던 시절인데 왜 이런 기술들은 또 되게 빨리 전파가 됐을까. 아까 윤세민이터가 얘기한 그런 지점이죠. 그러니까 맨투맨 전파죠. 쉽게 말해서. 여기서 내가 보수가 못 되면 이 기술을 들고 변방에 가겠어. 그래서 옆 동네에 가서 또 보여주고 거기서 또 배우 내가 옆 동네 가고 이런 식으로 슉슉슉 전파가 됐단 말입니다. 이게 또 그리고 사람 성격이 사람마다 다른 게 또 나오는 게 어떤 분야에서든 내가 어치먼트가 분명하지 않은데 뭐라도 어떤 명예라도 얻고 싶죠. 그러면 실전을 뛰는 대신 이불터입니다. 그래서 게임하는 것보다 기술을 앓혀주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유가 다른 것일 수도 있죠. 제가 돈이 없어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떻게든 퍼져요. 이게 구술의 시대에도 인류가 대륙마다 문화가 다르지만 그래도 대충 비슷한 걸 하고 사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보통 게임을 그렇게 못하고 입만 터는 애들이 나중에 게임 연구자 이런 거 합니다. 나처럼 게임이 어떠네 저떠네 이러고 있어요. 일단 이러고 있잖아. 저도 그렇고.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저는 게임 얘기를 잘 안 들었거든요.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경로 전학을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게임 잘 안 하는 애가. 그럴 경우에 동네가 메타가 확 바뀌죠. 진짜.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전파 경로 중에서도 가장 좀 와 이거 역학조사네요. 이게 메타가 왜 바뀌었나 했더니 그 고수가 9를 넘어가지고 온 거야. C를 넘어서 온 거야. 그래서 1차 전파자. 제일 먼저 빠르게 받아서 슈퍼 고수. 슈퍼 전파자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벽변을 겪는 몇 개의 정기적 시즌이 있었는데 명절이에요. 그렇죠. 추석과 설날을 지나면 전국의 격투게임 메타가 싹 바뀝니다. 우리가 명절 다음 주에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머릿속의 추억은 동네에서 봤던 메타 동네에서 봤던 콘트롤 왜냐하면 이게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이거 되게 공감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양반들이 그게 대전게임이 아니어도 좋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 손 푸는 패턴도 비슷합니다. 다른 동네 애들은. 아래위 아래위 일사 일사 뭐 이런 식으로 손 푸는 패턴까지 비슷해요. 이런 기억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동네의 플레이 패턴이 언제 어떻게 왜 바뀌었는가까지 기억할 수 있는 이유는 없거든요.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역 로컬로 보면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전국적인 단위로 보게 되면 큰 변화가 있다. 그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정보 전파가 별로 없었던 시대에 유일하게 인적 대구성이 바뀌게 되는 추석과 설날을 지나게 되면 전국의 모든 전략들이 새로운 걸로 딱 뒤집히기 시작하는 현상이 있죠. 아무도 몰랐는데 부천 어딘가에서 하는 애들이 구미 어딘가에서 하는 애들하고 똑같이 하더라. 이 이유는 뭘까? 아무도 궁금해할 수도 없어요. 그 전파자가 내가 됐을 때의 짜릿함을 전 아직도 기억해요. 그래요? 신척집에 갔는데 95를 딱 봤어요. 애들이 하고 있네? 그때 최고 인기였으니까요. 어? 캐릭터 선택장에 루가라고 사이쇼가 없네? 얘네들은 상하자우 BCAD를 모르는구나. 그리고 동전을 들고 두근두근하면서 기다리죠. 내가 이따가 신기한 걸 보여줄게. 상하자우 BCAD. 그리고 비기들은 연구를 통해 개발되잖아요. 근데 순옥수살은 캣콤의 전통적인 키 커맨드가 아니에요. 그건 약간 철권의 커맨드에 연구를 통해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처음 쓰면 난리가 나는 거지. 약간 히든 해놓은 거예요. 히든 해놨는데도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알려나가기 시작을 하고 근데 그런 중심에는 명절의 인구 대이동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었습니다. 인류사의 축소판이네요. 전쟁을 통한 문화의 전파. 네. 명절의 게임 문화의 대이동은 경우에 따라서는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골이라고 갔는데 정말 시골인 경우는 오락실이 없거든요. 혹은 오락실에 너구리만 있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아는 사촌형이 차에 태워가지고 한 15분이면 읍내 오락실 갈 수 있는 경우라던가 너구리만 있으면 소리만 들어도 불쾌하잖아요. 이런 구린 음악을 봤나 이러면서 들어오자마자 2초 만에 붕괴해 있어요. 너구리 소리 중에 제일 기분 나쁜 건 거의 올이 나올 때 저는 너구리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떨어지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 삐인 내 운명은 결정되는데 그걸 계속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에미넴 더 웨이 아이엠 뮤직 비디오죠. 계속 떨어져요. 랩이 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완전히 보편적인 경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게이머들 그룹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이 지점에 대해 동의를 하는 거죠. 시골, 중소도시, 서울 다 포함해서 뭔가 오락실을 오락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고 하면 명절에 모이면 왜냐하면 아이들은 할 게 없어요. 사실 딱히 어른들 그냥 술 먹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러는데 우리는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막 노래 부르고 화두 치고 할 말도 없습니다. 그럼 일찍 자래 또. 그러면 일찍 잡니까? 나가서 뭔가를 하죠. 그냥 나가서 불꽃놀이를 할 수도 있고 뭘 집어던질 수도 있고 한데 이제 오락실이 있으면 또 야 너 스파 좀 하냐? 그리고 또 출장을 나왔기 때문에 동네 친구들이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오프라인 놀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락실은 또 공통의 코드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돈만 있으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돈이 있으면 일단 동일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찾아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축하한 거 없을 때 맥도날드 가는 거 같은 거예요. 그런데 명절에 친척 집에 간 친구들은 아이들은 돈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가진 건 돈밖에 없어요. 일단 우리 경향이 일로 와봐라. 아닙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물론 부쌍하게도 과자 선물 세트를 받는 바보. 안타까운 친구는 있었지만 걔네들이 그 자리에서 현금화하기도 좀 어렵고 너무 흔하기 때문에 가벅지가 낫거든요. 나가서 팔든지 해야지. 양갱을 누구한테 팔어? 양갱 받으셨구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락실에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제3종 근접 조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새로운 메타가 만나면서 그 메타 간에 또 승패가 갈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가봤더니 다른 전략에 밀렸다. 그러면 그 밀린 애는 패하지만 전혀 슬프지 않습니다. 이 패배는 나를 죽이지 못하면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거든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거기서 동전을 열심히 넣으면서 계속 패배합니다. 그 패배 패턴을 내가 익힐 때까지.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죠. 내가 지금 출장을 나왔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졌을 때 명예가 거의 안 깎여요. 안 깎입니다. 왜냐하면 내 승패는 안 남아 있어요. 이게 마치 지금 제가 그저께 시간에 언론인들더라도 뭐라고 한 거라고 비슷해요. 지금 언론 환경하고 비슷해요. 내가 5년 전에 쓴 기사가 회자되는 기자 드물어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게임으로 이야기하자면 게스트 로그인이죠. 아니 뭐 저는 비슷한 생각을 최근에 철권 프로게임은 무릎 배제민 선수의 파키스탄 원정에서 좀 느꼈는데 그 양반 아직도 현역이십니까? 그럼요. 지금도 철권 도장의 대장문인이십니다. 전 세계의 대장문인이시잖아요. 그리고 무릎 배제민 본작께서 파키스탄에서 철권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세계도에서 우승자가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파키스탄은 인터넷 환경이 좋지도 않고 이러니까 제공되는 게임 기계가 철권 그 특정 버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밥 먹고 그것만 한 거죠. 전 파키스탄 게이머들이. 독자적인 또 무공이 발전을 한 거예요. 파키스탄 메타가. 그래서 배제민 본작께서 배낭 하나를 메고 내가 파키스탄에 다녀오겠다. 도장을 한번 깨러 가보겠다. 히말라야를 등정하고 오겠다. 그런데 가서 지금처럼 압도적인 승률 이런 게 아니라 많이 지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패배 과정은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돌아온 겁니다. 물론 뭐죠. 현대는 인터넷의 시대이기 때문에 무릎이 젖대. 전 세계인이 다 아는데. 그런 어떤 느낌들 계속 무협질을 비유를 하고 있지만 이런 명절에 섞였던 메타들은 다르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당시에 메스미디어가 없는 시절은 또 아니었단 말입니다. 정보 전파가 없었다는 게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 전파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게임이라는 굉장히 좀 전체 사회로 보면 마이너했던 무언가에 대해서는 잘 정보가 거론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그럼요. 무슨 요리 프로가 없기로 했습니까. 뉴스데스크가 없기로 했습니까. 지금 웬만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 준하는 어떤 정보들은 TV와 라디오와 잡지 신문만을 가지고도 잘 퍼졌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게임은 아니잖아요. 게임 잡지가 있었긴 했지만 정말 게임 잡지를 돈 주고 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게이머 집단에서도 친구가 한 권 사면 빌려보거나 이런 형태였던 거고 그렇다고 신문 TV, 라디오에서 9월에 새로 나온 스트리트 파이터 신규 콤보를 이런 거를 하지는 않다는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레거시 미디어는 늦다니까요. 네. 이거 뭐 저기 뭐야. 게임을 메스미디어가 부정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부정과 없다는 다릅니다. 하나 단어로 붙여요. 편의상. 편의상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없다고 말하는 거죠. 90년대 그 당시에 손석희 기자나 엄기영 앵커가 새로운 소식입니다. 류의 판정보다 켄의 판정이 미세하게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게 공식적으로 전파가 안 되던 시기였잖아요. 요즘은 근데 인터넷이랑 게임사들이 제공하는 패치노트를 통해서 그 정보가 공개가 됩니다. 그렇죠. 이번 버전에서는 14프레임 딜레이 캐치가 12프레임으로 변경되었습니다가 퍼블릭하게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커뮤니티에서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네. 심지어 기사에도 나왔어요. 롤 같은 경우에 미니미의 사전거리가 미세하게 다르다고 뉴스가 나왔죠. 그게 오래된 버그로 판정이 됐고 그래서 패치가 됐다는 얘기가 나왔죠. 이것이 네이버 뉴스에 나오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대중 아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언급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게 뭐냐면 부정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너는 A가 아니다. 라는 건 A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애초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A에 대해. 이거는 A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세계에. 메스미디어, 레거시 미디어만 존재했던 시절에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메스미디어로 구축된 어떤 세계 안에 게임은 없었다는 이야기인 거든요. 아예 없었기 때문에 명절 대이동에서 게임의 정보 전파는 굉장히 두드러지는 현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정보들은 이미 다 메스미디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동의 속도, 전파력이 상대적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까 크게 차이가 없었던 반면에 왜냐하면 뉴스를 보고 정치 얘기에 화를 내는 사람은 늘 화를 내다가 명절에 가서 더 화를 내는 정도인데 게임의 경우에는 애초에 그런 게 정보 전파가 전혀 없었죠. 메스미디어에서. 그런데 명절에 갔더니 그 서로 다른 이종적인 콤보들이 결합을 하고 서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평시보다 명절이 뜨거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게임의 민족 대이동이라는 건 사실 정보 전파성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작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게 1년에 2번이라는 것도 얼마나 극적입니까? 기가 막히죠. 우리는 정보와 사회로 들어서기까지의 인류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파편들이 섞여가고 그 파편들이 더 이상 파편이 아니게 된 시대의 링턱 앞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XSF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뛰어난 가성비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아이디어 패드. 지금 바로 XS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가장 극적으로 괜찮은 사례가 뭐가 있을까? 저처럼 혼자 도닦기 좋아하는 게이머한테는. 슈퍼발리볼 아시죠, 청취자 여러분? 네.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아시죠? 횡으로만 되어 있는 배구 게임입니다. 네. 근데 이것에 득점을 하는 플레이 방식이 우리 동네와 옆 동네를 갔을 때 거의 동일했었어요. 백어택이죠. 그렇죠. 다른 도시를 가도 동일한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어? 만든 업체는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을 텐데? 이 게임 이름이 슈퍼발리볼이었군요. 네. 저희 동네는 배구라고 써있었거든요. 요거가 다 틀리네니까 그게. 배. 구. 써있었거든요. 쉽게 쉽게 합니다. 게임 쪽에서 배구를 다룬 게임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윤새미 에디터가 한 배구랑 해변의 배구라고 비치발리볼의 게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젊은 세대가 했던 게 피카츄 배구가 있어요. 아 피카츄 배구 기억나네요. 그 세 개가 배구 게임의 대표자이죠. 상당히 많은 게임에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꼭 그렇게 플레이하지 않아도 되는데 플레이하는 게 비슷한 걸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더라. 우리가 전제를 말씀드렸죠? 어떠한 소통도 안 될 상황이라고 봐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더라. 그 열쇠 중에 하나로 명절을 말씀드렸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내일 이 시간에는 게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대요. 게임 얘기는 오늘까지인가요? 오늘 게임 얘기했어요. 아 그런가. 그렇죠. 구전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진짜? 그리고 심지어 이게 예고의 끝이라니. 그럼 편집하면 5분 나온다. 방송을 안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 문학인과 함께 다음 주 이 시간에, 토요일 이 시간에,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이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민의 토하고 유승균 피디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이 얘기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